네, 안녕하세요. 아리랑고분의 유비한인석입니다. 오늘은 대금신하위 자진몰인가요? 자진몰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개, 네각인가요? 네각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락은 물론 자진몰이에도 약간은 리듬 타고 가는 게 어렵긴 합니다만 가락이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도 신하위 정도 할 정도가 되면 박자타기가 쉽지는 않죠. 장단속을 좀 알아야 표현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신하위를 풀 정도 되면 장단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산조도 마찬가지겠죠. 임님 오림종 여기는 우리 짧은 산조모 시작점하고 똑같죠. 이거 약간 감으면서 일공을 눌러주는 거예요. 다 막지는 말고 김도 힘 빼주고 중에서 임 남 임 남 이거 한 음을 아래를 거는 거 임남 임남 대임 대임 중 여기도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대임이 이렇게 대인데 대임 중으로 그냥 가십시오. 임남 임남 끊고 대임 중 따라하고 뭐 여기는 쭉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 대퇴임 임 이 임 대퇴임 임 이 임 여기를 스타카토 해주세요. 임 대퇴임 임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두 개로 끊고 간다는 거죠. 임 대퇴임 임 이렇게 흔들어주고 태 남 대퇴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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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C 느낌 있게 하셔도 돼요. 연결해 보면 여기도 쭉 뻗어서 끝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나왔다가 꺾어주면 될 것 같아요. 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거는 1.50에서 1.10을 살짝 들었다 올리는 거에요. 셋 넷을 여기 보면 다시 한 번 무 셋 넷 감아주고 이거 자 이거 뭐 한 호흡에 할 수 있겠잖아요. 예 그 다음에 테 스탑카토 고 흘려주고 갔다 오고 또 고는 스탑카토하고 테 이렇게 감아주고 이것도 약간 시인 느낌 있게 테 남 테 이렇게 그리고 테 고 꼬 테 테 남 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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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무 꺾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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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빨리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 여기서는 이제 앞에 지금 안 보이는데 쉼표가 있어요. 무 무 무 흘려주고 나뭄까지 떨어뜨려주고 임무림 이렇게 연결해서 데에 흔들어주고 무 무 임무림 데에 여기에 여기에 한박 묶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길게 빼지 마시고 짧게 잡아서 임무림을 하면 좀 더 여유가 생기죠. 임밍임밍임밍임밍임밍임밍 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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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호흡에 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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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뭐 나무로 걸어도 상관없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좀 더 나갈까요 임, 테테, 임, 임. 여기도 임으로 해주고 다음가락, 오각이죠? 임, 테테, 임, 스타카토하고 임.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잘라서. 그 다음에 몽몽, 임. 여기에 스타카토. 다루치기. 따단, 임, 임. 여기에 숨표를 잘 쉬어야 되는데, 따단, 따단. 여기는 사실은 따단, 따, 라, 으따, 따, 으따, 따 이거예요. 이거. 따단, 따단, 따단. 이거 이제 맛을 내기가, 따단, 따단, 따단.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벌려주죠, 문물을. 문물임. 얘도 이분박이에요. 따단, 이분박. 이분박은 뭐냐면은, 이분박. 간격을 같이 쓰는 거예요. 가락수가 많을 때라든가, 간격이 1, 3, 5, 7, 9. 소박 개념으로는, 12소박 중에서 1, 3, 5, 7, 9, 11 패턴으로 가면 이분박. 글 읽듯이 가는 거고, 3분박은 낭창되는 가락이에요. 휘창되는 가락들이죠. 예. 이 음까지 해주고, 이렇게. 여기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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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여기에. 따, 따, 띠, 따, 랑.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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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루 해주면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태 라고 써져 있는데, 황이에요. 황으로. 청왕종. 물수가 2개. 황남 꺾어주고. 임무림. 임무림. 주욱님. 임무림. 약간 시느낌하게. 주욱님. 끊고. 임. 따로. 황남. 임무림. 주욱님. 이종님.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임, 중, 임. 임, 임, 임. 임, 임. 임중, 태. 이거. 여기서 스타카토. 예. 임, 중, 임. 임, 임. 임. 여기는 흔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욱, 태. 이거. Put. 번개. 번개. 맞는 것에는ben개. 맨 밑에는. 여기는 흔들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복. 임중힘이에요, 임중힘. 그래서 빨리, 짧게. 그 다음에 황중태, 태, 태, 태. 이렇게 흔들고, 황중태 끊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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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박으로.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있는 데는 다 얼쭉 이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태, 태. 여기까지 다 완판으로 가죠. 남, 태, 남, 태. 이게 남이에요, 오라고 써져 있죠. 김으로 약간 밀어서, 음을 약간 올려서. 중, 태, 남, 임. 남, 태, 남, 태. 중, 태, 남, 임. 그 뒤에 나가는 가락이죠. 그래서 오늘 쭉 한 판에 다 왔는데, 다진몰이. 어려운 가락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장단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재개드레이볼의 순서가нее 쉽게з 올 gummy ι Oh, 두 가지 거라요. 또heit gen. 제가 이렇게 전부 정 Smoke коп Congratulations, 사람이랑 할ывать 그러면 McK len. 그 minorities 이거